백석대학교가 제11회 백석대학교 총장대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대회는 공인품세, 자유품세, 태권체조, 격파로 구분해 진행됐습니다. 유치부와 초등부부터 대학부와 일반부까지 약 140개 팀 1,800명이 참가했습니다.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태권도의 정신은 절제된 기술과 예전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 백석의 교육 철학과 많이 닮아 있다며 앞으로도 백석대는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백석대는 충청남도 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 등 이번 대회에 도움을 준 외부 인사들과 교수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.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3회 백석대학교 총장대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가 진행됩니다. 백석대는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격파 분야 단일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대회 공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